안녕하세요 청년블랙박스장인 김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님들도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설치한 제품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나비 블랙박스 A백입니다 2채널 블랙박스이며 전방 FHD 후방 HD 그리고 WDR과 저전압 차단장치 프리품의 커넥티드 기능 등등 아이나비에서 최고의 가성비가 좋은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인의 손길을 거친 아이나비 블랙박스 A백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님들도 안전운전하세요 우린 녹화 모두입니다 그래서 네이나비의 손길을 거친 아이나비 알루바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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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는 약 5m 상공에서 낙하하는 실험 이렇게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5m 거리에서 블랙박스를 던져볼 거예요 세 번째는 냄비에 넣고 뜨거운 열을 견디면서 안에 들어가는 습기까지 견뎌내야 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무게 깡! 깡깡! 짜랄하고 자빠졌네 깡 테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장인의 손길이 그친 내구성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다 미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아 진짜 아깝다 새간데 간다 마가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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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베미탑 짜리야 이게 던져서 안 아깝지? 네 하하하하 존나 멋있게 자 이제 빛의 손상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석시효과를 시작합니다 하하 소금 장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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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가스 요시 이번 받으신거는 1, 2, 0 안 터줘야지 이거 안! 터!줘! 이따가 치킨아 오오오오오오오 하나 더? 살이 mira인거 아니야 여기저기 10초는 약한 것 같아 그니까 10초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다시 1분으로 한번 해보겠습 내 1분 10초는 약한 것 같아 10초는 약한 것 같아 11초는 약한 것 같아 4분 4분 3분 진실하게 2분 근데 역시 지금 이 안에 습기가 차서 흐려졌지요 자 이제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수동 녹화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아... 터치가... 그래 불러올게 자 터치 판넬이 고장 났죠 자 이 상태로 지금 녹화된 영상 이렇게 한 번 기왕 한 번 영상하고 충격 영상으로 충격 영상으로 한 번 녹화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자 영상이 과연 어떻게 찍혔을지 저도 궁금하군요 가시죠 자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습기를 먹은 것 같죠 렌즈가 렌즈가 습기를 먹어서 화면 영상은 이렇게 뿌옇게 나오고 있고요 이 경우 플랫박스에 렌즈를 교체를 하시든 아니면 AS를 받아서 사용을 하든 교체를 해야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 깡따구 테스트 가시죠 자 이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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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자 약 원 헌드레드 다 안치면 킬로그램에 오 저희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밟아 봤는데요 아 진짜 아 액정 바이바이 상시녹화를 시작합니다 소리는 나오고 있고요 이 상태로 한 번 이거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하니까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액정 격 자 이렇게 해서 오이오이오 오이오이오 왜 이러는 걸까요 영상이 녹화가 됐어요 어 물론 이제 액정이 다 깨져가지고 화면상에서는 다 액정이 우리 핸드폰 까악 깨뜨렸을 때 똑같이 액정이 막 코스로 막 이렇게 막 들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영상처럼 나왔는데 녹화 영상은 제대로 녹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 불면에 블랙박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변비품이 되는 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도 보셨나시피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의 무게가 요렇게 과연 카니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어 약 0.01톤인 저까지 버디디는 거 보면 저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비 잘 보고 가나 도착해 헐 지금 아직 외형이 남아 있습니다 아깝다 새 건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엑스틱 카드 들어가 좋아 나 기대하고 있어 지금 자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까 동일하게 여러분들 저장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렌즈에 수분기가 조금 있어서 촉촉하게 녹화가 들어갔지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실험을 마무리하고요 일단 블랙박스는 작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견블랙박스 장인 김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우리도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우리도 안전운전하세요 자 오늘 수체 제품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수체의 볼프 프로엘지니 HD와 오늘 이렇게 이후보이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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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